5%입니다. 짧게 가고요. 짧게 싸우고. 한 선정 직선으로 성공. 김종호 쫓아가는 만지. 오. 때릴 수 있죠, 때릴 수 있죠, 때릴 수 있죠. 제이에 수비도 지금 A버드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위험했는데 이걸 뛰어넘으면서 연결을 했습니다. 저 뛰어넘기도 쉽지 않은데 연결까지 했었던 오재성 그렇습니다. 박태균의 서브 오마이크리스티브 신장호 합곡 때리면 신장호 연타 김지한의 먼저 끌어냈습니다 김지한 자 흔들어놨습니다 요스바니 신장호 아 맞혀요 맞혀요 자 짧게 서브 넣고 신장호 받았습니다 다시 막힙니다 커버 신장호 신장호 아하 아하 야, 이상현 선수가 들어가면 우리 카드 한태준의 서브 김정훈이 세이브 브로킹 잡아내는 박준영과 마태희 마태희죠 아, 블록도 쏘옵니다 섬공 100A 박준영 한평경 받았습니다 마태희 블록 아웃이에요 지금은 김정훈과 타이밍을 잡았는데 아웃됐습니다 김정훈이 세이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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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입니다 오재성 리스이브 마태희 김완족 선 오, 많이 흔던네요 노즈바니가 2단 기회는 우리 카드 마태희 딥션 공점이 됐습니다 노즈바니 마이크 김지안 허쇼 네, 다시 여스바니 브로킹 한성정 자, 리스이브 흔들어 랑보 김지안 오, 발을 막 벗겨져요 김정훈 발뒤 김정훈가 때립니다 쫓아가는 오재성 자, 김지안 넘겼습니다 기회는 삼성화재 신동광 노재우 요스바니 한성정 수비 공개 마이크 마이크 5번 공개 많아 마이크 마이크 이 쪽 고개 오재성 그리고 77 마이크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long 고개 이재현수하고 기타 리스펙으로 승리했습니다. 김지한 스파이크! 디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김지한의 득점입니다. 김상우 강도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한성전기 세이브! 박세희! 득점! 다시 디우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트워치가 아닌 것으로... 네, 네트워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8대 26으로 3세트! 삼성화재의 승리! 세트스코어 3대0! 3대0! 아이고, 이.. 나, 나한테는 개네들이 준비 많이 한 것 같아. 우리도 우리 거도 못했지만 준비를 잘했지만 오케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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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힐! 힐! 아, 괜찮으세요? 1위를 지키는 게 제일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쭉 이번 경기를 계기로 앞으로 쭉 더 예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홍경기 저희 능률이 100%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저번 경기 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더 빡세게 해가지고 꼭 이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